아이비클럽 하나, 둘, 스탭업! 안녕하세요! 아이비가 길어 보이는 학생들 아이비클럽의 모델 스트라이키스입니다! 아이비클럽 친구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신학기 준비에 들떠있나요? 네! 네! 저희도 새로운 시즌으로 아이비클럽을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나 설레는 마음인데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운 겨울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따뜻하게 건강 관리하시고요. 네! 친구들도 함께 좋은 추억도 많이 많이 만드세요! 네! 그럼 올해도 역시 아이비클럽과 함께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곡 아이비클럽 가까운 매장에서 만나요! 안녕!